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요하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양효선 전두사입니다. 저는 올해 수렴 목회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수렴 목회자로 첫 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처음이라서 부담이 되고 설교 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의 격려와 조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생각으로 설교문을 썼었는데 그 설교문을 덮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잠잠히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너의 이야기를 해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좀 망설였지만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랑에 대해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지만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전화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해 주십니다. 두 분께 제가 사랑해요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제가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고 말하게 된 것은 사실 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좀 닭살이 돋는다고 할까요? 특히 아버지는 워낙 말씀이 없으시고 평소 부녀지간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좀 편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후 하나님께서 제 내면의 상처를 다루시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심령 깊은 곳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상처, 미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꺼내시고 저의 왜곡된 생각, 상처를 다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한 심령이 치유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홀가분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일 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후에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그 기도 시간 후에 아버지께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망설여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종하여 전화를 했습니다. 별 말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별일 없으시냐고 여쭙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린 게 별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버지께 계속 전화를 드리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의 날을 열었을 때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교회 오시라고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죄가 많아 갈 수 없다고 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대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산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지 옆에서 지켜보았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두려워 마시고 걱정 마시고 부끄러워 마시고 하나님께 오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변화될 아버지, 그 삶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도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요한 1서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여름 성형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구원은 제게 정말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이고 교회를 찾아갔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어렸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살리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에 대해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사단의 종으로 살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행복이고 저에게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가 의지하는 진리이며 평안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첫 번째 사랑이 바로 이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은 것이고 인생의 이유를 발견한 것이고 이 삶의 평생을 의지할 신실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다시 빼앗아 종 삼으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 사랑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두 번째 사랑은 승리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그때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제 심령을 상하게 하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딱 일주일만 미워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다 고자질했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윗의 시편을 따라하며 하나님 그 나쁜 사람의 일을 부러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나름 고상하게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하고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저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미워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미움도 사라지게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미움이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 괴로워하며 평소에 제가 다니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었고 있었던 일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효선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움의 소용도려에 휩싸인 저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꽝꽝 얼은 눈더미가 뜨거운 태양빛 아래 녹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없어진 건지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그 미워했던 사람도 생각하고 있었던 일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도 그럴만한 이유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웃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 효선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은 너무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속상했니 라고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책망하시며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 하였거늘 어서 회개하여라 하고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황상 제가 좀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이해가 되고 할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 쌩뚱맞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뭐지 동문서답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짧은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 너무나 많은 깊은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짓는 저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컸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큰 것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무엇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서 밀어내고 미워하게 하고 분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청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능력, 원동력,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되어 생각하지 못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저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되게 하였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참 여러가지 파생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음과 생각, 사소한 일상의 생활 인간관계, 사역 등 제 전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낙담이 되고 실제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지 언젠가는 저를 누가 도와주는데도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또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마음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극복된 시점이 있습니다. 올해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흥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부활주일을 감격으로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면 오늘, 지금 나는 최고의 상태이네 마음속으로 외쳐졌습니다. 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건강 상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이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질병으로 근심하고 슬퍼했던 묶여있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 삶의 실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통증으로 힘들고 또 어느 날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도 지나고 험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닫힐 내리면 사탄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흔들어도 뒤집어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여서 때로는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정말 이것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살리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과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약해지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애만 머물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이곳저곳 한눈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깊이 과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난 그 안에 깊이 과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평안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 단일 것버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견뎌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것인지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버지 괜찮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